오늘은 프로필 사진 찍어봤습니다 포필 사진 찍어볼께요 보정 작업을 시작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진관 이름이 뭐라고요? 너츠 사진관이요 이 너츠만의 장점 같은 게 있나요? 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캐릭터가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밝은 에너지 이런 것들이 너츠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춤은 언제 보여주시나요? 조금 이따 보내드릴게요 제가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보정하면서 이렇게 스몰 터프 조금씩 남으려면 또 다중으로 너무 좋아요 뼈터 터프터 서비스 보람을 되게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와우 원래 본방 옷이 드신데 제가 또 이렇게 보정 한 2% 정도 넣어가지고 원래 실물 98% 2% 살짝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면허증 쓸 수 있는 3.5, 3.5 사이즈 네 이거는 3.5 사이즈 네 전체 사진관 많이 보여주시고 다음에 살 빼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의 아세요? 보정 맞지? 너츠가츠간으로 사진 찍으러 보세요 안녕 brothers 이래, 이래.